안녕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그리고,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부탁드립니다~!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!!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반갑습니다 안식전용사 창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또 할머니가 보내주셔가지고 김장 무김치예요 석박지가 아니고 무김치고 그다음에 이거는 칼바사 제가 쪼갰고 가운데 있는 거는 프랭크 소세지입니다 저 창배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탈락 쫄깃쫄깃 계란 좋아요 매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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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매운이 고춧가루 아삭아삭 아삭아삭 바삭바삭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연어 단무지 바삭바삭 오징어 콜라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 바삭바삭 고춧가루 오징어 바삭바삭 계란 고소하고 맛있어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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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바삭바삭 복부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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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LU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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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U KEEKUK 너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